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왕 마십니다 저희가 몇 달 전이 됐나요? 네 코로나를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얼른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지 정말 멈추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사계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계절이 있어서 겨울에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봄 가을 있고 했는데 지금 봄 가을도 없어 봄이다 하면 벌써 여름이 되고 여름이다 하면 벌써 가을로 접어들면서 바로 그냥 겨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온 세계 지구가 지금 변화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2020년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단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고 왜?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야 내 가정처럼 생각하고 내 가족들과 내 부모님과 내 어르신들, 형제들이 편안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개인 프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말하자면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로 광화문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거기 집회에 많이 모였었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퍼졌다 이렇게 지금 방송이 지금 매스캠이 많이 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개인에 다들 부모와 형제들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잖아 한 20일 동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났는데 더 신경을 써서 단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어디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이는 거 정부에서 마스크 쓰고 이거 지켜주세요 100번 떠들면 뭐해 시에서 실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냥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진짜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제2의 병마가 또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백신도 얼렁 연구를 해갖고 얼렁 나와야지 되는데 무조건 나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백신이 나와서 실험을 해갖고 잘 이제 현상적으로 잘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신경 써서 하시거든요 제 올해 심경에서는 한 11월 달이면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11월 달이면 나오거든요 11월이요? 11월쯤 말하자면 그렇게 이게 금방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도 11월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쯤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까지만 한 2, 3개월이에요 이 3개월만 지난주처럼 이렇게 단합이 잘 돼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을 다 차단했어요 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저기 할 줄 알아 그럼 내가 지켜야지 솔직히 이거 다들 금전이며 뭐며 다들 많이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만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우리가 단합을 해갖고 이걸 이겨내가야지 단합이 안 되면 이건 될 수가 없어 천파만파로 퍼져버리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병원 측이고 뭐고 이 코로나 예방 때문에 간호사들이고 뭐고 이 더운데 우리는 진짜 신선 노름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 더우면 에어컨을 들고 집에서 이렇게 일 쓸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환자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갖고 진짜 마스크를 쓰고 가면서 굉장히 열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힘을 못 보태줘도 우리가 단합은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단합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야 어쩔어 같이 축제하는 거 뿐이 안 돼 아무리 저게 소소한 것도 내가 내 집안부터 이걸 지켜나가야 우리 이 나라가 안정권이 되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얼렁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드시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뭐고 진짜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바깥에 못 나가고 갇혀있고 얼마나 답답해 그러다 보면 어떤 애들은 게임에 중독이 돼서 진짜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다 보니까 게임 안 하던 애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이런다 중독 아니냐 이제 이런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애들이 어디 가서 나가서 뭐 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같이 단합이 돼서 서로가 이걸 잘 지켜나가서 그러다 보면 코로나가 아주 완벽하게 멈춰진다 소리는 못 해요 또 제2의 병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미리미리 대책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어차피 초반기에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려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하면 괜찮다는 거 그런 적이 지금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지키고 본인들이 지키고 이래야지 나 하나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이 지키면 되겠지 이건 아니거든 나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꼭 마스크 쓰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내 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근데 우리 서로가 단합이 돼가지고 어긋나지 않게끔 잘 지켜서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힘들 내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